지난달 5일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ROTC 2021년 학예전투지휘자훈련 출정신고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출정신고식은 ROTC 2021년 학예전투지휘자훈련 입수에 따른 신고식으로 조기량 전남대학교 부총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학군단장, 대학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60기, 61기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조기량 부총장은 연일 더운 날씨에 어려운 훈련을 잘 견디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며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그리고 애교심으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후보생들에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교가 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인 만큼 동기들과 즐겁게 훈련하고 오겠습니다. 출정신고식을 마친 후보생들은 7월 5일부터 8주 동안 체력단련, 군법, 개인학위, 제식훈련 등 장차 소대장으로서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는 데 필요한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 기초 전술 전기를 연마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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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